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폭 반등을 시도하던 증시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투자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직전 저점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급락이 나와도 이전 저점이 이탈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지수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추매라든지 신규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판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중국과 마찰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탑5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그 부분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왕 지표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왕 점검인데요. 요즘에 경제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할 지표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통화량입니다. 그동안 증시가 작년까지 강세를 보일 때 증시 강세를 만들었었던 요인은 결국은 돈의 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많은 통화량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어디로든 가겠죠.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코인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었죠. 지금은 긴축으로 인해서 은행이 또 돈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통화량을 또 구축시키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작년까지의 강세장을 만들었던 통화량 변화 추이를 보시는 것도 시장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주인데 반도체주가 참 약해요. 삼성건자나 SK이닉스가 일단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줘야 다른 반도체주조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도 약합니다. 반도체주가 어느 쯤에서 바닥을 잡을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뭐를 통해서 볼 거냐면 역사적 PBR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먼저 미국 통화량 추이입니다.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올 것이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M2 증가율 추이를 보면 어때요? 코로나 직후에는 급등을 했죠.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약간 통화량이 좀 증가할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통화량은 거의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자금, 어떻게 보면 돈을 푸는 그런 흐름이 있기 이전까지 떨어졌어요. 최악이라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 통화량이 결국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중에 굴러다니는 통화가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M2 증가율이 개선된 다음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통화량과도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반등을 하는데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반응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데 이 통화량도 같이 증가한다면 그 반등이 진반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의 반등을 보이는 타이밍에 통화량 증가가 수반이 되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 시황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쉬운 반도체 업종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2분기 실적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16조 전망에서 15조 원 전망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제 곧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실적이에요. 문제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혹은 4분기라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 둔화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런데 지금 주가에는 대부분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됐다는 생각은 있어요. 국내 반도체 업종의 PBR 추이를 보시면 12개월 포워드 PBR입니다. 예상 PBR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현재 반도체 PBR은 역사적 하단 범위 거의 최하단 수준이라는 거예요. 최하단이기 때문에 바로 반등한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일단 하락 추세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더 해볼까? 추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렵다면 역사적인 PBR을 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산 가치별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주는 역사적인 저가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PER보다는 PBR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바닥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 PBR이 역사적 하단을 이탈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 반도체주가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추가 문서의 기회로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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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